안녕하세요 쇼미드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무디 스트랩이에요. 히피 레더. 얘는 핑크 크림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. 스탠다드 모델입니다. 와 여기 지금 이 상자부터 무슨 고급 명품 박스를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죠? 그리고 여기도 멋있게 무디. 멋있어요 멋있어요. 우선 얘는요. 오 이거 이렇게 되어 있구나.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. 우선 전체적으로 얘는 소가죽. 이태리산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자가드 이 표면이 다 직물 짜임으로 되어 있어요. 그거를 이 소가죽 위에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올려놓은 거예요. 뒤쪽에도 오 느낌 너무 좋아요. 소가죽 느낌. 우와 약간의 쿠션감이 있어요. 너무 고급스러워요. 옆에 데어져 있네. 이 안쪽에 이것도 소가죽입니다. 이 이태리산 소가죽이 비싼 이유가 이게 말리는 드라이 과정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가공하는 약품 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가죽 자체가 워낙 비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의 가격이 31만 9천 원. 와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지금 비닐 위로 만지고 있는데도 느낌이 너무 좋죠.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자 이런식으로. 진짜 너무 예쁘죠? 짠. 와 이거 진짜 너무 이거 딱 가지고 있어. 이걸 메고 딱 기타 올라가면 아 뭔가 좀 든든한 기타는 싸지만 스트랩은 내 어깨는 굉장히 비싼 느낌? 네 그런 느낌입니다. 와 자 무디에서 나온 히피 레더 스트랩이고요. 스탠다드 형이에요.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메고 딱 하면 진짜 연주할 맛 날 것 같습니다. 무디 레더 스트랩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안녕하십니까